니가 뭘 잘했다고 큰소리야 야 뭐 억지 부리지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긴장과와 이 표절의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 내 대본 벗겼지? 봤어 안 봤어? 야 그게 니 머릿속에서 나왔어? 그 정신과 누구나 알 수 있어? 아니 제목까지 똑같은게 말이 되냐? 아 피신청인 피가 많이 깎였어요 살짝 찔렸나 보죠? 야 그건 그냥 우연일 뿐이야 어? 안 그렇으니까 위원님 아직도 지대하면서 인정을 안 하네 아니 잘못이 있어야 인정을 하죠 왜? 아 신청인 열받았나 본데요 잘못이 없다고? 너는 여우가 책을 쌈장에 찍어먹고 나는 소금추에 찍은거 빼고 딱딱 똑같잖아 이게 우연이라고? 개표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아니 나는 이거 본적도 없다니까? 야 제목 똑같아고 똑같은 작품이며 사람 이름 똑같으면 똑같은 사람이냐? 너 여기서 나랑 분쟁조정 안하면 걱정 가서 크게 우연할걸? 아 신청인 필살기에 피신청이 크게 당했어요 야 하나도 안 무섭다 어? 아 이정도 내용이면 합의하시는게 좋거든요 여기서 조정 못하시면 걱정까지 가셔서 돈 낭비 시간 낭비하실텐데 이쯤에서 합의하시는건 어떨까요? 그렇지? 신세트라고 가자 그래 어떻게 보상해줄까? 그전에 내 제본을 보여 드릴 수 있는 수익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수익만큼 보상해줘 그래 알았다 시절을 시켜고있어요 정가한 제작자들 다는 진거겠죠? 네 정가한 제작자들 다는 진거겠죠? 네 모학 1 2 감사합니다.